소중한 나, 우아한 기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한 형식으로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불교가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시는 수많은 중생들이 우리 불교의 의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한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신 수많은 불제자분들의 어떤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실 당장의 깨달음이나 어떤 거대한 열반 해탈의 세계보다는 일단은 당장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먹을 밥이 없고 쌀 세 톨이 남았는데 나는 깨달음을 추구해야지 단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러기가 일반 불자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현실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불자분들에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권유합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윗바사나 그런 어떤 수행법을 닦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우리 일반 불자들, 일반 중생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참선이나 어떤 명상수행법보다는 저 불보살림의 신비한 가피력에 의지하는 기도수행법이 훨씬 더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승려로서 살아온 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가까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젊어 보여서 그런지 저 절에... 예, 고마워요. 20년 정도 이렇게 머리 깎고 생활했습니다. 하며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쳐다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승려 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이제 사람에서 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습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림을 부른다거나 나무아미타부를 부른다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어떤 힘들었던 고비를 지금 돌이켜보면 지혜롭게 잘 넘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주변 분들한테 불자분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셔서 당신의 어떤 답답했던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젊었을 적에 굉장히 그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쓰셔서 나이가 한 60여 세 정도 됐을 때 극심한 만성피로를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새 시대 60세면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렇게 너무나 정정해 보이시고 활기찬 그런 불자님이 계셔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와 뭐 70대 후반입니다.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60은 나이도 아니구나. 60이신데도 너무나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 스님께서는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 온몸에 기진맥진 해버리고 완전 만성피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젊었을 적에 힘을 너무 써가지고 내가 피곤이 누적됐나 보다 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보약도 드셔보시고 근데 전혀 효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강경화 말기라더랍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강경화 말기면 굉장히 조금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게 이 이야기가 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때 강경화면 얼마나 좀 치명적인 병이었겠어요. 병원에서는 이거 그래도 극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치료해봅시다 하는데 스님께서 마음이 탑탁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이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게 된 것도 내가 과거에 지은 내 업보가 아니겠느냐 이 업보를 녹이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께서 오로지 관생보살림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관생보살림 기억나시죠? 관생보살림 다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자비로우신 보살님이 관생보살림 아니십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관생보살, 관생보살 매일매일 간절하게 관생보살림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더래요. 몸이 더 안 좋아지더랍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요.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니까 몸에 큰 병이 있던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몸에 병이 낫다더라. 나도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에 병이 안 나오면 에휴 영험 없네, 효과 없네, 다 뻥이야 이러면서 또 거기서 신심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소나무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70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70회 가까이, 지금 60몇 회 정도 될 거예요. 70회 가까이 됐는데 1년이 넘어갔죠. 1년 동안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이런 어떤 기도 가피라든가 기도 체험을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해드리는데 그런 기도가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빼먹지 않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시더라. 그런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 업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야 된다. 이런 본문을 굉장히 자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나요? 에이, 안 나면서. 어쨌거나 이 스님께서 갈수록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느 날 진짜 내가 이러다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래요. 온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진짜 내가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중생이 수 없는 유네 생애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안 아팠던 적이 있었겠느냐 건강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팠던 적도 있었고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건강한 적도 있었고 결국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짜리가 만든 한나 모양에 불과할 뿐이다. 내 마음이 만든 이 모양에 내가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법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주루 흘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제가 지은 모든 일체의 업보가 다 소멸되고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도 반드시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숭고한 원력을 세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다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딱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내 웬 젊은 여자가 하얀 옷 입고 저녁에 찾아오면 그것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녁이시 나 잡으러 왔나.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법당에 싹 들어오더래요. 근데 스님이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근데 그 신도분이 스님 기도하시는데 혹시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더래요. 이제 스님이 어쨌거나 이제 절에 찾아오신 불자니까 예, 그래요. 상담합시다. 하면서 이제 요사체를 갔는데 스님 요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러더래요. 예, 지금도 좀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여자가 스님 아프신데 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러더래요. 왜 여자가 그 아픈데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 같으면 뭐 왜요? 이럴 텐데 어머, 어머, 왜요?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간이 있는 데 오른쪽 이렇게 갈비뼈 있는 데겠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이렇게 만져보더래요. 젊은 여자가 그것도 왜 만져? 스님 몸을 그렇죠? 아니, 말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아, 스님 몸을 왜 만져? 스님 몸을 이렇게 만지더니 이렇게 품에서 약을 꺼내면서 스님 동그란, 뭐 청심환처럼 생긴 동그란동그란 환약을 꺼내서 이거 꼭꼭 씹어드세요.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약 주면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택시 타다가 바깥스 먹으라고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스님이 그것도 꼭꼭 씹어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꼭꼭 이제 꼭꼭 씹어드시더니 이제 다 먹고 나니까 그 보살님이 흰옷을 입은 보살님이 싹 일어나면서 스님 다음에도 한번 또 들리겠습니다. 하면서 싹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음 뭐야?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면서 몸이 으스스스 하더래요. 몸이 춥고 으스스스 해서 아 차가워 하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 그 법당 안에 앉아있더래요.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짱까 꿈을 꿨던 거예요. 꿈을 꿨던 거예요. 흰옷을 입은 여자가 상처 만져보고 약 주고 전 별 꿈도 꾸네 하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더래요. 머리가 맑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 절에 가보시면 항상 불상 뒤에 이렇게 탱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탱화 뒤에 보면 이렇게 보살님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꿈에서 보면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요. 부처님 뒤에 탱화에 흰옷을 입은 백일관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꿈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강경화가 나와버렸대요. 미쉽니까 여러분? 미쉽니까 여러분?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정말 내면에서 어떤 소름 같은 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부를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효과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보살님이 익숙하죠? 관세음보살님이 익숙하죠.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하면 잘 몰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열심히 불보살님에 부르면서 연부를 하신 분들이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신비로운 효능과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일일 거예요. 좀 오래됐죠? 한 40년 전쯤 이랬나요? 4, 50년 전쯤에 보현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불자님이 계셨대요. 보현심.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이제 여성 불자분이었는데 신심이 굉장히 지극하셨답니다. 아주 불심이 지극한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45살이 됐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당신이 그때 내가 이번 한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먼 훗날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 사바세기를 떠나더라도 다른 불자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경기도에 어디 조그만 마을에다가 내가 절을 하나 짓자 조그만 절을 하나 짓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 조그만 경기도의 한 마을에다가 법당도 하나 이렇게 지어놨대요. 법당을 지어놓고 이제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어느 분께서 그 이제 뭐 암 암 검진을 받으셨대요. 이제 암 검진을 받으시고 암 검진 받은 그 친구분이 야 요새 세상일은 몰라 나 받는 김에 너도 좀 받아봐 받으면 좋잖아 해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권유를 하길래 그때 자기 45살이었을 때 친하게 지나는 큰 대학병원에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자궁암이 나왔대요. 자궁암 그래서 그 당시 4, 50년 전이면 지금도 암 고치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 당시 자궁암이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정밀검진을 다 한 뒤에 수술을 합시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수술을 합시다. 고민고민하더래요. 이분이 이 보현신보살님이 그러다가 문득 왠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의사가 권유한 대로 이제 수술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전국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크고 작은 모든 사찰들을 이제 당신의 여행을 떠나면서 절에서 열심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리면서 절대 자기 병이 낫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올리지 않았답니다. 오직 부처님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 죽기 전에 제가 시작한 이 불사 이 절이 완공되게 해주시옵고 저랑 인연 있는 우리 신도분들과 불자님들이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것만 기도했대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절 제가 지금 불사하는 절이 완공이 잘 되게 해주시옵고 도움을 주시옵고 우리 신도분들 불자님들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고 자기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대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 고향이 남의 보리암 쪽에 고향이 있었대요. 보리암 아세요? 보리암? 보리암의 관센보살림의 가피가 있다는 유명한 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보리암에 가서는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철야로 3일 동안 관센보살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관센보살 관센보살 연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절로 관센보살 연불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전국에 크고 작은 기도 도량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기도만 올렸대요. 하지만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안 올렸답니다. 오로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처님 도량 짓는 거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는 공적인 공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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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을 받은 게 3월 이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9월 이 되었을 때 의사가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정밀검진 다시 한번 받아 봅시다. 암이 얼만큼 전이 됐는지 이렇게 치료를 늦출 게 아니라 의사도 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첫 번째 검사를 받고 자궁암이라고 판명을 받은 뒤에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9월 달에 2차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초기 오셨죠.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진에 깨끗하더래요. 자기 문외한인 의학을 모르는 자기가 봐도 의사가 설명을 안 해줘도 속에 이상한 덩어리가 있는 걸 자기 눈으로도 봤는데 2차 사진 때는 너무 깨끗해서 의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보현심이라는 보살님의 6개월 동안 부처님한테 기도한 것뿐이 없다 했더니 이게 바로 부처님 위신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와 같은 인연으로 몸에 병도 나으시고 그리고 이분께서 이걸 경험하시고 나서 9년 후에 이야기를 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중간중간에 잔병치레를 하느라 병원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지만 그 뒤로 전혀 암에 다시 생겨났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불사도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서 경기도 양주에 조그만 절도 하나 짓게 되었다 라는 그런 신행 영험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관생보살림을 믿고 또 관생보살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미타부를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욕심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우리 인간의 무의식은 이와 같은 엄청난 신비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얘기도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5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요. 한 40-50년 전쯤에 어느 젊은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집안이 원래 친정댁이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분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옛날 40-50년 전에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며 굉장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죠. 40-50년 전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분께서 18살에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중매를 통해서 시집을 가셨대요. 18살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의 28살에 결혼해도 어머 너 결혼 빨리 한다 요새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8살되면 노초녀 소리 들었죠. 지금은 30대 초반인데도 지금 가면 적당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자